화려하고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자랑하는 인천시가 문화관광체육부주관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56억 원을 투입해 빛의 도시 인천으로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인천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원태규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수봉공원을 수놓습니다. 나무에는 은하수가 펼쳐지고 바닥은 파도가 너울치고 있습니다. 차가운 첨탑도 평범한 조형물도 빛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조명들이 계양장 거리를 밝힙니다. 거리에선 예술가들이 관객들과 호흡하고 시민들은 낮보다 화려한 밤을 만끽합니다. 인천이 가진 야간경관의 모습입니다. 이 같은 야간경관을 가진 인천시가 대한민국 제1호 야간관광특화도시임을 선포했습니다. 앞서시는 문화관광체육보주관 야간관광특화도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19세기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던 계양도시 인천은 이제 다시 찾는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빛의 도시 인천으로 변신합니다. 앞으로 한국관광호사 인천관광호사 그 인천시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정말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시에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는 송도와 계양장을 거점으로 다양한 야간 콘텐츠와 경관 명소를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국시비 56억 원을 투입해 올 나이츠 인천을 슬러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부터 2030년까지는 시 자체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천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국제명소용 야간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해가 지면 새로운 관광이 펼쳐지는 도시 인천의 변화하는 모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P 뉴스 원태규입니다.